뭐예요? 시원해. 저 가루가 사람을 저렇게 만드네요. 어우 샷. 안녕하세요. 오늘은! 흔들러차차 흔들러차차 어묵을 듣게! 유행이 다 지나지만 흔들러차차를 먹어볼까요? 짜잔! 하나 여덟 개씩 들어서 사팔 어 어 삼십일! 어? 삼십이개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쿠! 아이쿠! 백따라에요! 백따라에요! 안념진다 가이발바 취잉! 방법을 아주 안담 아빠는 이 룹 어떻게 하는건가요? 까주세요! 까줄게요. 자 그리고 이거 열어두세요. 열어! 까줄게요. 띠부시를 꺼내세요. 띠부시를 꺼내세요. 헬로키티에요. 가루를 꺼내세요. 까주세요. 까주시면 하얀 가루가 오우 여기다가 살짝 넣어주세요. 이제 라면 스푼을 투시! 먹어보면 이게 차가워요? 파에 느낄 정말 차가워지죠? 오! 안 일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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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서 띠블씨 하나씩 까볼게요. 뭐가 나오네. 진짜. 말 가려잖아. 왜 날 가린거야? 가려야지 나오지. 아! 자 이렇게. 자 안 묻힌거 한번. 오! 코러미! 코러미 나왔어요. 코러미. 난 펑펑구름만 나와? 난 펑펑구름만 나와. 하긴 펑펑구름만 나와. 뭐? 아빠는 좀. 이렇게. 오! 코러미 띠블씨. 시모리 시모리 시모리. 시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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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모리. 시모리 시모리 시모리. 오! 오! 헬로키티. 충글. 이번에는 뭐가 나오나? 나 똥손이야? 뽀뽀뽀이. 와 이건 중복이야 근데. 중복이야. 시나모리 시나모리. 이거 또 다른거. 할라. cher. 뭐ется 뭐가 나오나 궁금하자 궁금해. 마을. 투투. 이거 나왔어요. 아빠는 진작에 많이 나왔지? 오! 뭐가나 웃겨 궁금하자 궁금해. 어허허허허 어이없 짜랭 짜랭 귀여운 고양이는 첫번째 박스에서 마지막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한 박스에서 펌펌 뿌린이 이렇게 많이 나와? 펌펌 뿌린 여기 봐봐 뭐? 나는 하트 안된거 나왔는데 달라요 오늘 손에 들고 안들고 차이에요 그럼 두 박스 다시 까요? 두 박스 흔들랑 차차 어허허허허허허허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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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 귀엽다 어머 어머 아 어머어머어머 바뀌었다 나 왜 똑같은 것만 계속 나오는거야 그래? 크롬이네 라임이 얼굴을 가려줄게 크롬이네 아니 이거 내꺼야 아 진짜 이거 내꺼야 우와 특이해 특이해 헬로켓이랑 바꿀래? 크롬이 특이하지 라임이는 헬로켓이 크롬이네 오마이갓 바뀌었다요 오예 우와 진짜 질긴 인연이다 짜잔 눈이 초롱초롱한 아빠는 오늘부터 펌프라고 펌프 태워지고 싶다 펌펌프린 아빠는 헬로켓이 라임이는 펌프 자 다음 끝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귀여워 마지막이죠 마지막 하나 둘 셋 짜잔 짜잔 라임이는 오늘 이렇게 해서 시나모롤이 제일 많아서 오늘의 픽은 시나모롤 시나모롤 아빠는 펌펌프린 아빠 둘째 몇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늘의 픽은 펌펌프린 오늘의 픽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픽은 무엇인지 댓글로 꾹꾹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참고로 라임이 여워 투픽은 짜잔 라임아빠 뭐예요? 뭐예요? 시원해 저 가루가 사람을 저렇게 만드네요 어우 셔